우리의 애간장을 녹이는 남자 사랑을 위해 목숨도 바치는 불타는 남자 신이여 이 남자가 진정 천태만상에 오셨단 말입니 가수 애녹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천상위 여러분께서 많이 기다리셨거든요 카메라 보시면서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불타는 남자 애녹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 천태만상에 처음 이렇게 나와주셨는데요 스튜디오 분위기 어떻습니까 스튜디오 조명도 있고요 색상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그걸로만 때려드릴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뭔가 쾌적하고 그리고 이렇게 조명이 이렇게 바뀌는 공간일 줄 몰랐어요 괜찮아요 쾌적하지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굉장히 편안하네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전요 요전에 한번 얼굴을 뵙지만 여러 가지를 여쭙고 싶었는데 요거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애녹 애간장을 녹인다고 해서 애녹 요런 의미도 살짝 있을 것도 같고 이름의 좀 의미가 뭘까요 사실은 애녹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있는 이름이고요 그 노화라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노화의 방주 이렇게 하면 다 아실 텐데 그 노화의 증조할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종교가 기독교다 보니까 노화의 할아버지이시군요 노화의 할아버지의 성함 네 증조할아버지의 성함인데 저에게는 굉장히 목사님과 그때 있었던 선교단체장께서 함께 해가지고 저한테 만들어주신 이름인데 좀 겸손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한테도 그런 의미가 굉장히 강하고요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이름이에요 사실 애녹이라는 이름은 그렇군요 많은 의미를 복합적으로 담고 있지만 이러나 저러나 애간장을 녹인다 그런 느낌이 확 들어요 정말 성함이 되게 예뻐요 그럼 본명은 정용훈입니다 훈훈하시네요 정용훈 선생님 아니 그리고 애녹이 이름대로는 진짜 쭉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뮤지컬 배우로 꾸준히 활동을 해오시다가 또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오시면서 어떻게 보면 세대를 넘나들어 더 많은 사랑을 받으시고 또 인정받고 계신데 요즘 인기 아주 실감하시죠 정말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죠 솔직히 좀 언제 실감하시나요 사실 저희가 방송할 때는 잘 모르는데 저희가 불타는 트롯맨 콘서트를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하고 있거든요 콘서트 창에 가면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뻐해 주시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동네 동사무소라든가 시장이라든가 가면은 이제 알아봐 주시는 식당도 그렇고 그럴 때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죠 인기가 많은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반전 매력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조용하고 이렇게 또 얌전하신 것 같다가도 무대 위에 올라가면 아주 그냥 장난이 아니시라고 그냥 상습 탈의를 하시거나 심지어 뭐 찍기도 좀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니요 약간 해명이 필요한데 사실은 곡마다 작가님들과 회의하면서 가장 이 곡을 가장 잘 포장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저런 방법들이 나왔던 거고 아이디어들을 내시고 또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사실 그 뮤지컬에서는 극적인 장면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퍼포먼스적으로 뭔가 좀 다르게 보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굉장히 좀 충격이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저도 좀 당황하긴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뮤지컬 배우 그때의 어떤 무대 위에서의 모습과 또 트로트 가수로서의 어떤 모습이 다 이렇게 좀 더 신선하게 다가온 것 같아요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하죠 이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신 거잖아요 이 생각은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가장 컸던 거는 부모님께서 흘려주신 한마디였고요 우리 아들도 좀 저런 음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주셨던 그 말씀이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음악 활동이라고도 볼 수 있죠 연기 활동을 해왔는데 한 번도 부모님을 위해서 좀 뭐라 그럴까요 부모님을 위한 음악들을 한 적이 없던 거예요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그래도 해오고 있는데 이렇게 못했다는 부분들도 저한테는 좀 마음에 걸렸던 그게 가장 컸고요 두 번째는 뭔가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한 번 정도 제 삶을 다시 한 번 뭐랄까요 되돌아보고 정리하고 네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겠다 내 자신에게 뭔가 자극이 될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들도 거기에 더해졌던 거죠 그래서 새로운 분야에 또 도전하셨고 어제요 사실 방송에서 불타는 트롯맨 방송에서 어머니랑 함께 노래를 부르셨잖아요 노래 잘하는 DNA를 어머니한테 물려받으신 건가요 혹시 어머님께서는 예전에 젊으셨을 때는 가요제에서 우승하신 경력도 있으세요 정말 노래 잘하시고요 아버님께서도 정말 노래 흥이 많으시고 유전자를 딱 양쪽에서 받으셔가지고 그럼요 이렇게 트로트 오디션 딱 나갔는데 또 좋은 결과를 내시고 주변 동료들도 엄청 좋아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다들 충격이었죠 제가 이런 활동을 할 거다 혹은 이런 음악들을 할 거다라는 조금의 낌새도 보여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방송에 나온 걸 보고 그리고 트로트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충격의 도관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좋아하셨겠어요 어머니 아버님은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우리 아들 진짜 어머니가 또 슥 던진 그 말에 너무나 좋은 성과로 어머니께 보답드렸잖아요 그렇죠 두 분께서 오히려 뮤지컬 공연도 보러 오시지만 사실 트로트 콘서트가 어디 있다 그리고 어떤 무대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꼭 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아들이 그런 프로그램 나와서 트로트 곡을 부르니까 그것만으로도 즐거우셨나 봐요 다 승패 다 떠나서 그럼요 그럼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내가 잘 나갔다 잘 선택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딱 어머니는 딱 아신 것 같아요 지금 오기까지 아기 때부터 이제 애농 씨를 보셨잖아요 어릴 때부터 딱 끼가 있으셨나 봐 어릴 때 음악이 나오면 그렇게 흥이 많아가지고 많이 흔들고 그랬대요 근데 누가 가르쳐주거나 혹은 무대를 만들어주지 않아도 그냥 음악만 나오면 어디 가서나 이렇게 흥이 많은 아이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김정진 님께서는요 어제 방송 이야기 하시네요 방금도 또 재방을 했나 봐요 불트보다 왔어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실 때 같이 울었잖아요 유영민 님은 아침 햇살 같은 프린스 애농 님 항상 보고 싶었어요 해주셨는데 또 박선자 님 소개해 주세요 그 앞에 모니터에 박선자 님 세 번째 줄에 모니터는 이걸 어떻게 키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전력이 전원 공급이 돼야 된 중입니다 박선자 님은요 애농 님을 보는 라디오에서 보다니요 하셨어요 예전에 이제 SBS 라디오를 오래 전에 나와주셨었는데 10년이 넘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침 창이라는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김창원 선생님께서 진행하셨던 프로그램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인순희 선생님과 같이 나왔었죠 네 그때를 또 기억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정말요? 네 또 임세용 님은 애농 님 오늘은 청순하게 덤녹이네요 해주시고 9030 님 안녕하세요 윤수현 님 항상 잘 듣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게스트로 애농 님이 나오신다 해서 저는 이 시간만 기다렸어요 지금 엄청 기다리시고 또 김은숙 님 아유 왜 이리 애농 님 귀여우신 거죠? 저 어쩌라고요 내 심장 이렇게 하셨어요 감사하네요 사실 저도 불타는 트롯맨에 이제 나가서 애농 님과 너무 영광스럽게도 같이 제 노래 꽃길을 불렀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또 인연이 돼서 또 얼굴도 보고 인사도 드리고 했는데 그때 그때 정말 감사했죠 저야말로 또 감사했죠 좋은 또 무대를 함께해 주셔가지고 영광이었고 오늘도 조금 이런 라이브 무대들 만나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라디오의 경험이 좀 없는지라 살짝 걱정이 좀 되긴 하네요 라디오에 이렇게 선택해 주셔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죠 어떤 노래를 좀 준비해 주셨을까요? 소개해 주신다면 첫 곡은 아무래도 애농 하면 떠오르는 곡이 될 것 같은데 불타는 남자 저희가 결승전 작곡자 미션 때 저한테 주셔서 제가 불렀던 곡인데 사실 이 곡은 부르는 자리도 많이 없었지만 부르게 될 때마다 좀 떨려요 아무래도 제 이름이 앞에 딱 하니 점찍어져 있는 곡이다 보니까 좀 살짝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애농 씨 덕분에 그리고 새싹 청취자분들이 정말 많이 오셨거든요 여러분 이 라이브 여러분께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감상해 주세요 준비해 주십시오 불타는 남자 라이브로 보여주실 텐데요 감상평 많이 보내주십시오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이 불타는 남자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반주 주세요 반주 주세요 당신을 안아 출렁거리는 난 뜨거운 남자야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마 내가 전부 해줄게 당신을 위해 모든 걸 해줄 불타는 남자야 당신의 고음을 다해 달려나가는 불타는 남자야 당신의 고음을 다해 달려나가는 불타는 남자야 당신의 고음을 다해 그대를 아껴줄 불타는 남자야 그대를 위해 모든 걸 해줄게 해 그대를 위해 모든 걸 내줄 남자야 또 하지마 또 하지마 내가 전부 해줄게 해 당신을 위해 모든 걸 해줄 불타는 남자야 당신의 고음 두 손에 물 한 방울 묻히기 싫어 당신의 고음을 다해 달려나가 당신의 고음을 다해 달려나가는 불타는 남자야 사랑을 위해 목숨도 아깝게 해 사랑을 위해 목숨도 아깝게 해 불타는 남자야 온 몸을 다해 달려나가 온 몸을 다해 그대를 아껴줄 불타는 남자야 그대를 위해 모든 걸 내줄 남자야 그대를 위해 모든 걸 내줄 남자야 내 손에 물 한 방울 묻히기 싫어 이제 전부 다 내가 그댈 위해 해줄게요 온 몸을 다해 달려나가는 불타는 남자지 사랑을 위해 목숨도 아깝잖아 불타는 남자야 온 몸을 다해 그대를 아껴줄 불타는 남자야 그대를 위해 모든 걸 내줄 남자야 그대만 향해 불타고 있는 남자야 그대만 향해 불타고 있는 남자야 불이 타고 있어 정말 불타는 남자 지금 들으시고요 임세영님께서 이 천상의 목소리 매혹의 결정체 추앙합니다 우희영님께서도 애농님 애농님 모습에 너무 놀라고 좋아서요 잠이 닿겠어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283님 부끄러우실까 봐 제가 읽겠습니다 비디오 오디오 퍼포먼스 목소리 어느 하나 찾아볼래도 뭐 하나 빠지지를 않네요 요즘 감기몸살로 일주일 넘게 고생 중인데 다 나은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노래 좋습니다 고유미님도 좀 소개해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쓰러질 것 같아요 지금요 긴급합니다 물을 좀 한 잔 드세요 물 좀 드시고 호흡 좀 하시고 김양자님도 소개해주세요 가슴이 떨려요 불타는 남자를 경연이 아닌 곳에서 듣다니 사실 제가 경연 아닌 곳에서 거의 부른 기억이 없거든요 네 이 노래로 이제 저희 또 이 천태만상에서 또 버무려드리고 너무 감사한 게 제가 노래 부를 때 옆에서 그렇게 장담도 맞춰주시고 그렇게 신나게 같이 해주시니까 제가 금세 또 긴장하는 게 풀렸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또 이렇게 어떻게 시간방지게 앉아있습니까 저는 항상 서서 온몸으로 환영하고요 리듬을 함께 탑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정숙님은 애녹님 우리 남동생이 엄청 팬이에요 와 뮤지컬 가수라 표정도 풍부하고 노래를 연기하듯 멋지게 한다고 해주셨어요 네 정말 뭐라 그럴까요 후광이 난다고 할까요 멋스러우시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김윤자님 소개해주세요 네 김윤자님인데요 얼굴은 발라드만 부를 것 같은 미소년 이미지인데 반전 매력이 있으세요 이렇게 말씀해주셨네요 네 진짜로요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 놀랍고 무대마다 더 기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그 트롯 무대 나올 때는 제가 약간 발라드 트로트를 부를 줄 알았어요 네 점점 제가 트로트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맛을 보신 거죠 아 네 그 트로트의 맛 신나는 그 맛에 젖어드셨구먼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불타는 남자로 트로트 무대를 휘어잡으시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요즘은요 네 뮤지컬 공연 준비도 하고 계시다고요 네 어떤 작품이죠 뭐 거의 모든 분들이 전 국민이 아시는 작품이지 않을까 싶은데 레베카라고 네 그 옥주연 씨가 또 신영숙 씨가 불렀던 레베카라고 하시는 아마 그 장면들 많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 네 그 공연을 저희가 8월 19일이죠 신한카드홀 블루스케어 신한카드홀에서 오픈을 합니다 네 8월 19일부터 11월 19일까지 레베카가 올해로 10주년이 됐다고 하는데 네 10주년이에요 2021년에 그 막심이란 역할을 이번에 그럼 다시 맡으신 건가요? 네 그렇죠 막심 어떻게 2021년 막심이랑 2023년 막심 많이 달라졌나요? 보통 그렇게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뭔가 시즌이 달라지면 뭔가 캐릭터가 달라지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제 연출가님의 의도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도 있고 시대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기본 틀은 거의 같고 그런데 저희가 이 뮤지컬이 특성상 매 공연 또 어떤 분들과 호흡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살짝살짝 그 느낌이 좀 달라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 먼저 더 충실하게 준비를 하고요 아무래도 했던 공연이다 보면 제가 처음에 연구했었던 공부했었던 부분들을 놓치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오히려 다 다시 숙지를 해서 좋은 공연을 만드는 게 아마 이번 10주년의 더 목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 특별할 것 같아요 감사하죠 그래서 또 준비를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어요 뮤지컬 레베카 중에 한 곡을 또 라이브로 보여주신다고요 그래서 이 뮤지컬 곡을 이 자리에서 부르게 되는 게 많이 긴장돼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제가 어떻게 제주 넘기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템브를 어떻게 해야 되는 진짜 감사하지 뭡니까 어떤 곡을 또 스팟 라이브라는 너튜브라고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도 아마 나와 있었던 곡인데 시니어라는 곡입니다 시니어 좋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어떻게 좀 이렇게 물 한 잔 드시고 한 잔 먹고 할까요?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술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수 한 잔 하시고 자 천상의 여러분 라이브 들으시면서요 함께해 주십시오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나 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서요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니어 뮤지컬 레베카 중에 시니어 이 곡을 NOC의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반주 주세요 왜 또 이 삶을 잃었나 뭘까? 뭘까 내 안의 분노와 공포 내 자신을 혐오해 왜 난 여기 다시 또 찾았나 내게 내려진 저 주인과 시니어 왜 여기로 날 이끄셨나요 어린 시절의 파도는 내겐 포근한 차장가였지 날 품었던 바다여 허나 이제 파도의 노래가 내겐 악령의 저주일 뿐 시니어 난 벗어날 수 없는 건가요 이 모든 시간 동안 그녀가 날 기다려왔어 도망도 소용없어 과거는 끝까지 날 쫓아와 난 자유가 아닌 거야 싸워 이길 때까지 이젠 피할 수 없는 길 나의 과거를 마주하고서 내 저주를 풀 시간 운명이 날 여기로 불렀지 저는 피할 수 없는 싸움 그게 내가 맨덜리로 돌아온 이유 난 더 강해져야 해 검은 밤의 그림자 보다 난 더 강해져야 해 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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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춘희님께서요 지난번 고향 콘 때 고향 콘서트 때 첫 소녀 돌잔치였는데 중간에 박차구 애농님을 보러 갈 정도로 우리 부부 완전 찐팬이랍니다 해주시고 지금 쓰러지신 분들 정말 많이 계세요 나우님 저요 쓰러져요 신이요 박수정님께서도 농막심 신이요 엄청난데요 이 곡을 너무 오랜만에 불러보긴 했네요 사실 거의 한 1년 전에 불러보고 연습을 좀 해가지고 오긴 했는데 저는 사실 조금 걱정했던 게 이게 그래도 트롯의 세계를 한 6개월 정도 제가 맛봤잖아요 그리고 많이 배우기도 하고 익숙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혹여 제가 뮤지컬 노래를 부르면서 또 관련된 그 트롯의 맛이 자칫 잘못 흘러들어가면 그쵸 또 교차되거나 어떻게 되나 스며들까 이 부분을 살짝 꺾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걱정도 했는데 다행이 다행이었네요 멋집니다 저희요 계속되는 라이브 이제 이 3부에 함께할 텐데요 저희 지금 박수정님 또 우춘희님 다 이렇게 너무 좋다고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뮤지컬 데뷔가 2007년에 알타보이즈라는 작품으로 하셨다고요 그 이후 총 몇 작품을 하신 거예요 글쎄요 그걸 어떻게 셀 수 있을까요 뭐 1년에 한 선호 작품 할 때도 있고 많게는 7, 8 작품을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어머 숫자로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쉽진 않네요 그렇군요 수많은 또 이 뮤지컬 작품을 하셨고 근데 뮤지컬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동료 배우들의 증언들도 많이 보였어요 애녹씨 인간 애녹을 말한다 한 남자 배우 동료분께서는 근면 성실 근면 성실 방탕한 것들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좀 슥 얘기해 주시겠어요 사실 지금 말씀드려도 되는 거죠 아니요 안됩니다 3부에 저희 애녹씨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여러분 계속 본방사수 이따 봬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윤수현의 천태만상 같이 들어요 본격 트로트 뮤직쇼 윤수현의 천태만상 오늘 초대손님 가수 애녹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야 저희요 여러분 궁금하셨죠 인간 애녹을 말한다가 금면성실 방탕한 것들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이 얘기에 말씀을 하시려다가 제가 탁 끊었지요 본인도 인정하십니? 금면성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요 제가 재능이 그닥 뛰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남들보다 조금 더 연습을 해야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성실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제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저도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파이팅해야 되고 그런데 아유 웬옥씨는 무슨 말씀을 겸손하시기까지 아니요 정말 아닙니다 그리고 방탕한 것들과는 아니 이게 술 담배에 대한 부분들이 기호우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고 나면 다음 공연에 조금이라도 지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부족한데 나는 시간도 부족한데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랬던 거지 뭔가 굉장한 신념을 갖고서 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또 어머님께서 별로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약속드린 부분들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 더 궁금하신 것들이 많이 계셔요 지금 저희가 앞서서 밸런스 게임 질문을 받았거든요 밸런스 게임이요 어떻게 좀 잘 선택하시는 편이세요? 아니요 저 정말 못해요 그래서 더 기대가 됩니다 아주 센스 있는 밸런스 게임 같이 해보겠습니다 둘 중 하나 선택해 주시고요 선택한 이유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3, 2, 0, 2님 여름에 평생 한 가지 음식만 먹을 수 있다면 냉면, 콩국수 콩국수요 오 역시 건강 딱 생각하시네 그렇죠 콩이 좋죠 단백질 해가지고 네 그리고 콩국수면은 설탕을 타서 먹기도 하고 또 소금을 타서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맛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콩국수에는 그냥 그저 콩국수만 나오는 게 아니고 옆에 김치 깊이 생각하셨네 그 짧은 시간에 지금 많은 분들이 제 질문도 해 주세요 지금 보내주고 계시는데 스피디하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하이지님께서 평생 한 곡의 노래만 부를 수 있다면 트로트냐 발라드냐 저 어떻게 하셔 진짜 어렵게 내주셨다 하이지님 자 그래도 그래도 이 자리에선 트로트 성격에 특히 또 삶으로 들어오는 게 달라요 발라드하고 좋습니다 김서래님은 가사가 좋은 곡 리듬감이 넘치는 곡 저는 가사가 좋은 곡입니다 아 가사 네 가사가 좋은 곡들이 오히려 굉장히 오래 남고요 오래 기억이 되고 그게 또 저 삶의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또 뮤지컬 하시니까 또 읍줄이거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더 또 좀 그래서 그런가 봐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정숙님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요 저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아 정말요? 좋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적극적으로 좀 표현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표현을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뭘 해줄 때 제가 더 기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을 주시는 분 또 최명수님께서는 다시 태어난다면 원하는 얼굴로 태어나기 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원하는 얼굴이냐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기냐 이거는 특별히 고민할 게 없는데요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인생을 아시는 분이셔 그렇죠 좀 짤막한 설명을 얼굴이야 뭐 금방 지나가는 건데 제가 또 어느 분과 만나고 있는지가 또 그분과 한평생을 할 건데 제가 제 얼굴을 많이 보진 않잖아요 거울로 뭐 굳이 거울로 봐야 보지 이렇게 봤을 때 내 얼굴을 못 보니까 저를 좋아해 주시는 어떤 분이라면 그분이 최고죠 박고우님께서는 한 가지 능력이 주어진다면 투명인간 순간이동 저는 순간이동이요 행사 행사 찍고 찍고 마다리가 아니 어떻게 그거 저런 똑같은 생각을 하셨네요 너무 힘들어 가서 무대하는 건 너무 즐겁지요 맞아요 가는 길까지 다섯 시간 이게 힘든 거라서 저도 순간이동 많이 생각합니다 같은 의미인가요 3283님 꼭 서보고 싶은 무대는 뉴욕 한해 기올대 북한 평양 공연장 당연히 북한 평양 공연장이 될 것 같아요 그것만큼 더 큰 의미가 있을까요 좋습니다 김병희님은 일이 없는 주말이라면 밖에 나간다 아니면 집에서 쉰다 좀 다르긴 한데 저는 웬만하면 나가는 편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게 집 앞이라도 나가야 저한테는 조금 새로운 휴식이 되더라고요 아 정말요 집 안에 있으면은 자는 거 말고는 휴식이 그닥 그럼 성격 유형 검사 갑자기 MBTI라고 하죠 이거 궁금해지는데 뭔지 여쭤도 될까요 ENTP ENFP도 나오는데요 ENTP ENTP ENFP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긴 한데 ENTP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저희 남중권 PD님도 ENTP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아니 근데 쉴 때 어떤 좀 취미가 있으세요 특별한 취미는 없고요 그 취미를 이제 그때그때마다 좀 다르긴 한데 등산을 갈 때도 있고요 산책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날은 그냥 뭐 훌쩍 여행을 가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뭐 하루 종일 영화를 보기도 하고요 스트레스 푸는 데 있어서 네 그리고 뭐 바이크도 가끔 타고요 바이크도 잘 타세요 그냥 좋아하죠 어떻게 보면 아이 그러니까 내양형이실까 생각도 했는데 외양형에 또 바이크까지 근데 뭐 그렇게 극이의는 아닌 것 같아요 좀 어떠세요 막 오토바이 오빠 달려 이렇게 오토바이 타는 것도 좋아하시고 산책도 좋아하시고 지나가면서 좀 우연이라도 산책하시다가 에눅 씨와 마주칠 수가 있을까요 아유 그렇게 제가 어딘가에 글을 쓴 적도 있는데 한 번쯤 그렇게 다 같이 얘기하면서 산책을 해도 굉장히 재밌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이렇게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런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시고요 감사하네요 그러면 뮤지컬 하실 때 같이 연기하는 분들과 케미가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다고 하던데 요즘 에눅 씨랑 실생활에서 단짝처럼 좀 케미가 좋은 사람은 누군가요 사실 그 뮤지컬을 하다 보면 이제 오래 기간이 지날수록 점점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요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경력이 되신 분들도 많고 근데 왜 그런 부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시체말로 선수가 선수를 알아본다고 그 오래된 분들끼리 연기를 하면 사실 합이 안 좋을 수가 없고요 네 그래서 경력 있는 분들이면 저는 너무너무 좋고 딱 보면 착하고 그렇죠 약간의 어떤 실수라든가 돌발 상황들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누구 한 분을 딱 꼽기보다는 저는 그래도 굉장히 같이 오래 해왔던 분들과 함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그렇죠 그러시겠습니다 아주 이쯤 되면은 이 분위기에서 저희 또 라이브 한 곡 듣고 싶어지는데 좀 요청드려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어떤 곡을 좀 준비해 주셨나요? 김용임 선생님의 거울 앞에서 라는 곡인데 정말 잘 부르고 싶은 곡이에요 저한테도 제가 처음 이제 트롯 곡들을 여러 곡들을 막 들어보면서 이 곡을 들으면서 꼭 한번 잘 불러보고 싶다라고 했었고요 또 선생님이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셨을 때도 이 곡을 부르긴 했는데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약간 들었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오늘요 그 아쉬움 여기서 다 풀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거울 앞에서 애녹씨의 라이브 들으시면서요 감상평 많이 보내주십시오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울 앞에서 애녹씨의 라이브입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좋습니다 반주 주세요 고맙습니다 거울 앞에 앉았다 이 낯선 여잔 누군가 거칠어진 손 주름진 얼굴 보니 괜히 눈물이 난다 남편 자식 걱정에 나를 잊고 살았다 이제는 날 위해 살고 싶다 나는 소중하니까 온차 여행도 하고 친구와 영화도 보고 잃어버린 날 위해 아낌없이 쓰려고 해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후회 없이 살아야지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테니 그래 그래 인생이 뭐 별거 있더냐 이렇게 사는 거지 원차 원차 여행도 하고 친구와 영화도 보고 잃어버린 날 위해 아낌없이 쓰려고 해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후회 없이 살아야지 두 번 다신 보지 않을 테니 그래 그래 인생이 뭐 별거 있더냐 이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살다 강아지 거울 앞에서 애녹씨 라이브 들었습니다 이게요 애녹씨의 목소리 그 음색을 이렇게 들으니까 더 마음에 확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희진님께서 가사 좋고요 목소리 좋고요 감정 좋고요 임세영님께서 김용인 세임 애녹님 왕팬이잖아요 하셨는데 저도 왕팬입니다 팬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흠뻑 빠져듭니다 3283님은요 이보다 더 잘 부를 수가 없을든요 첫 소절부터 눈물이 나네요 하셨어요 그리고 정재인님 소개해 주세요 네 애녹님 스타일 트로트 귀에 애녹님 스타일 트로트 귀에 쏙쏙 들어와요 고급진 트로트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 목소리 자체가 사람이 되게 포근하게 해 주고 편안하게 해 주시는 것 같고 뭐라 그럴까 좀 힐링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저에게도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애녹씨를 보면서 이게 뭐라 그럴까요 편안해진다는 또 활력소가 된다는 얘기도 우춘희님께서 해 주셨고 유영숙님께서요 우리 애녹님 음석이 너무 포근하고 다정하셔서 라디오 방송에도 아주 찰떡이네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녁 방송 딱 해가지고 밤방송 딱 해 주시면 그냥 스르르 귀가 녹아서 잠드시겠다 진짜 앞으로 좀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먼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뮤지컬 레베카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신혜손 신성씨하고 손태진씨하고 저를 합쳐서 신혜손이라고 많이들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 신혜손의 미니앨범을 한참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것도 좀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살짝 힌트라도 주제나 소재나 이런 것도 살짝 아마도 기존 트롯과는 약간 좀 다른 저희 세 가지 색깔들을 그냥 고스란히 다 담아서 아마 내어지는 앨범이 아닐까 댄스 쪽인가요? 또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이러고 자라고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정말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요 다음 이 노래 불타는 F4의 노징징 이 노래 이렇게 마지막으로 띄워드리면서 벌써 인사할 시간이 됐어요 금방 가네요 시간이 그렇죠 엄청 금방 갔어요 네 그리고 노래 라이브도 너무 이렇게 멋지게 해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또 불러주세요 아 그렇군 말고요 그리고 올해는 또 이전에 라디오 찾아주셨는데 이렇게 윤수연의 천태만상을 이렇게 오랜만에 진짜 찾아주시고 이렇게 라이브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뵈요 네 자주 불러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노징징 띄워드리면서 앤옥씨와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앤옥님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쇽 쇽 Dejss It Is My And I! ul POW! 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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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c